안녕하세요. 데일리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입니다. 그럼 7월 7일 데일리블록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펀드가 출시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회사 아르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증권을 발행하는 최초의 SEC 등록펀드인 아르카 미국 국제펀드의 거래가 이날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펀드는 아르코인으로 불리는 디지털 증권 형태의 주식을 제공하는데요. 증권 소유주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아르코인에 직접 이체가 가능하며 이는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아르코인의 사용 사례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르카 미국 국제펀드는 포트폴리오의 80%를 이자가 발생하는 단기 미국 국제에 투자합니다. 각각의 아르코인은 펀드 주식 한 주에 해당되며 미국 국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매분기 코인 소유자들에게 직접 지불됩니다. 암호화폐 분야 전문 매체 더블록은 아르카 미국 국제펀드가 1940 투자회사법에 입각해 SEC에 등록을 마쳤다는 것은 채권의 유용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 펀드 출시와 관련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는 앞으로도 SEC의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이체되는 비트코인이 TF보다 더 생소한 암호화폐 투자 도구가 마침내 SEC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인스타인 버그 아르카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받는 새로운 범주의 디지털 투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투자의 통합을 향한 획기적이면서 변혁적인 발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이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비트코인을 타겟으로 하기보다 미국 달러화와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유길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베테랑 투자 은행가이며 베이징의 본사를 둔 신호 글로벌 캐피털의 CEO인 매튜 그레이엄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통합 기술을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 회의에서 행한 토론에서 그는 스웨프트 등 기존 기술은 비싸고 누리라면서 미 달러 중심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오래된 기술들은 중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레이엄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틀에서 디지털 위안에 접근할 경우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면서 이는 통화의 발행부터 거래 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의 주간 이동 평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유기룹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컴퓨팅 능력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의 주간 이동 평균이 최근 123XLC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시율은 비트코인 거래 처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컴퓨팅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수치가 클수록 사용 가능한 전력이 많아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됩니다. 유투데이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채굴업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장비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율은 네트워크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가 지난 5월 완료된 후 한동안 감소한 후 6월 이후 뚜렷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일리블록 미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블의 크리포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